창세기 44장. 요셉이 그의 집 청지객의 명하여를 대해 양식을 각자의 자료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료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 잔을 그 청년의 자료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어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낙위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객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감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객이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료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난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오.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오.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료를 땅에 내려놓고 자료를 갖기 뿐이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장이 베냐민의 자료에서 발견되리라. 그들이 옷을 짚고 각기 짐을 낙유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의 길에 대해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향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선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올라갈 것이니라. 요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시미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말씀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게. 우리가 내 주께 아래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오.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와 함께 내려가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거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라.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인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미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탐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여 싸우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울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부리이다.